왕고구마 아우 맛있게 노랗게 잘리갔다 와아아아 난로를 샀습니다 오박난로 김포아의 오박난로 고구마 구워먹기 구워먹기 캠핑 가서 고구마 이런 거 구워 먹었잖아 어떻게 해야 돼? 잘 써야 돼 집에서 하는 캠핑 이 다음에 몇 분 기다려야 될 거 같아? 1분? 아니 2분? 3, 40분 기다려야 돼 저거 해놓자 야 찬순아 김 나온다 김 어? 김 나와 오 진짜 진짜 캠핑 온 거 같지? 김 나와 아니야? 다 익었다 어 오 김 나온 거 봐 안돼 오 잘 익었다 맛있네? 뜨거 맛있어? 오 오 오 오 오 오 오